안녕하세요. 아이고. 이야. 멋있으시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영광입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이거 뭐 진짜 아이고. 너무 멋있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오상욱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앉으시죠, 앉으시죠. 이야, 단복이 또 이게 또 기가 막히게 오르시네. 아, 또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올림픽 개인전, 단체전 이관왕을 하게 된 오상욱입니다. 아, 정말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말 그대로 금이 편향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아까 들어오는 순간 진짜 요즘 뭐 문짝남주라고 하잖아요. 네. 고기에 딱 어울리는 드라마에 문짝남주가 있자면 올림픽에는 문짝선수, 우리 오상욱 선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진짜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네. 저는 근데 딱 알았어요. 제가 변우석 씨도 그 드라마에서 그거 제가 보고 야, 이거 끝났네. 그 딱 올림픽 금메달 따는 순간 머리 뒤로 쫙 했을 때 그 땀나서 끝났다. 사실 그 헤어스타일도... 금메달도 금메달이지만 저는 그게 눈에 딱 들어와서. 그냥 게임 끝. 게임 끝. 거기서. 이틀 정도 되셨는데. 네, 이틀 됐습니다. 이 이틀 동안에도 지금도 굉장히 바쁜 일정을 좀 보내셨다고요. 네, 오자마자 일단 잡지 같은 거 찍고요. 하셨구나. 그리고요? 오늘은 그냥 광고 같은 거. 오늘 광고 찍다 오셨어요? 네. 찍고 이제 오셨습니다. 어떤 카테고리입니까, 광고는? 식품이에요, 아니면? 주류 쪽인데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광고가 꽤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그냥 협의 중이라고만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컨택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하는 거죠. 유난히 좀 최초라는 소식을 좀 많이 들은 것 같은데. 펜싱만 해도 한국 최초 사부르 금메달. 한국 최초 올림픽 펜싱 금메달 2관왕. 아시아 최초 단체전 3연패. 그 중심에 또 오상욱 선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선수들이 함께 이뤄낸 결과이긴 합니다만. 정말 이게 뿌듯하지 않습니까, 오상욱 선수? 네, 진짜 일단 첫 메달인 것도 진짜 너무 모르겠는데. 일정이 또 저희가 빨리 있었어요. 아, 맞아요. 저희가 더 늦게 있었으면 첫 메달 못 했을 텐데. 그 당시에 진짜 손에 땀을 주겠죠. 우리 그 튀니지에 14대 11까지 추격을 당해서. 아, 반겨울 하더라고요. 6점을 연달아 내주면서. 아, 이거 조금 뭔가 분위기 이상한데? 라고 할 때가 좀 있었거든요. 마음을 놨다기보다는. 여유가 조금, 그렇죠? 네, 여유가 확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뭔가 내가 이긴 것 같은데도. 졌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뭔가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제 마음에. 그래서 엄청 땀이 엄청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순간부터. 완벽한. 그러니까 한 불만 켜서 내가 무조건 이겨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도 엄청 많이 들었고. 이게 동타가 들어오면 왠지 모르게. 왠지 모르게 저한테 질 것 같다는 느낌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엄청 압박감이 많이 들었죠. 아, 진짜. 완벽하게 했어야 되는데. 하다가 포인트가 점점 쫓아오다가. 코치님이 뒤에서 좀 해 주신 얘기가 있다고. 네, 그때 뒤에서 이제. 제가 좀 불안해, 엄청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너가 하는 게 맞는 거다. 너를 믿어라. 흔들리지 마라. 뭐, 너는 최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흔들리지 마라. 그렇게 제 자신감을 좀 많이 심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 내가 맞는 거다. 그런 좀 자신감이 좀 생겼고. 그래서 제 동작에 조금 더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공고장에서 이 금메달을 딴다라는 게. 이야. 이게 말이 그렇죠. 진짜 남달랐죠. 왜냐하면 일단 그란팔레에서 했잖아요. 근데 거기가 이제 또 저희가 시합하기 전에 5년 동안 공사를 계속했을 때요. 그란팔레를 보러 온 사람들도 엄청 많았어요. 워낙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곳인데. 네. 애국가가 딱 울릴 때. 갑자기 타라라라 하면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관중석이. 근데 갑자기 그때 소름이 쫙 끼친. 끼쳤었죠. 근데 한국 태극기가 진짜 많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런 뭔가 좀. 믿었던 건가? 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되게 뭉클하면서. 그랜드슬램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1등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런 그랜드슬램을 좀 달성한 소감이. 일단 뭐 제가 하고 나서 알긴 했다만. 일단 최초라는 게 좀 많이 붙어서 너무 일단 영광이었고. 진짜.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계속. 어떻게 보면 꾸역꾸역. 좀 한 걸음 계속 걸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주시니까 오히려 더. 뿌듯한 게 더 몰려왔고 끝나고. 네. 끝나고 모니터링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솔직히 경기. 경기 모니터링은 못 했어요. 아, 못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딱 틀었는데. 네. 뭔가 이제 팀원들도 이제 같이 방을 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나는 딱고. 내 경기를 딱 보고 있으면 뭔가. 아, 좀. 팀원들한테 좀 뭔가 이렇게 좀. 미안한. 미안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신경쓰 얘기할 것 같고. 단체전도 또 남기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죽어있으니까 이렇게 소리 끄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보다가. 형 밥 먹어 이렇게 애들이 하면. 오 하고 이렇게. 바로 끄고 나가고 안 본 척하고. 그래서 못 봤습니다. 그거는 보시지 않았을까요? 다리 찢기. 아, 그거 참 또. 아, 짤들은 봤어요. 짤들은 봤어요? 그렇게 짤로 잘라주셨던 거는. 금방 끝나니까. 네. 소리 끄고 이렇게. 이렇게. 몰래 이렇게 보면. 아니 그 경기도 경기지만 이거 이제 매너도. 상당히 또 화제가 좀 됐었는데. 근데 그거는 솔직히 화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펜싱 선수는 다 그래요. 그렇다고 넘어졌다고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넘어지면 일어내케 주고. 제가 99%는 거의 저랑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아, 되게 펜싱이 이게 뭔가 그런 느낌. 격조 있는. 약간 젠틀함이 느껴지는. 서로 또 치열하게 경기를 하고 운동을 하면서. 아, 잠시만. 조금 전에 녹화를 했습니다만 유도 대표팀 선수들도 여섯 분이 나오셨었거든요. 허민민 선수하고 그 선수촌 거기서 봤다면서요? 네, 봤어요, 봤어요. 아, 그래서 인사했어요? 네, 인사했죠. 식당에서 있을 텐데. 네. 이제 저희는 이제 시합 때 외국을 많이 다니니까. 일본에서 시합할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맛있게 드세요나.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 정도는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맛있게 드세요를 했는데. 네. 깜짝 놀란 거예요. 허민민 선수가. 왜냐하면 맛있게 드세요는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일본어를 했는데. 네. 엄청 놀라면서 막 엄청 팬이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아... 개회식이었나? 그런 행사 같은 거 갔는데. 갑자기 허민이 선수가 저한테 와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이렇게 동료운동가 후손이어서 이렇게 와서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냥 그런 걸로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펜싱이 유럽의 스포츠다라고 불린 만큼 이게 이제 선수층도 굉장히 두껍고요. 맞아요. 그리고 팔다리가 긴 서구권 선수에게 아무래도 좀. 유리하고. 아무래도 이게 팔다리가 긴 것이 상당히 펜싱하는 데는 유리하죠? 확실히 유리하죠. 아 그렇죠. 제일 크죠. 진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펜싱하기가 좀 짧습니까? 어... 아 근데 잘 어울리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펜싱 말고. 세 가지가 있으니까 종목에 펜싱. 에페, 플러레, 사브르. 아 얘기 나온 김에 어떤 그 차이가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은 찌르는 유효 부위. 그렇죠. 어떤 건 이 몸통. 몸통. 이렇게 몸. 여기가 이제 타겟이에요. 여기 타겟. 유효 부위예요. 이게 플러레. 이게 플러레. 이게 플러레. 그리고 여기 위로 쭉 머리, 팔까지 하면. 상체. 사브르. 에페는 그냥 전신이에요. 그게 에페. 네. 발톱도 찔러도 거의. 아 그게 에페군요. 마침 상대 선수도 있으니까. 한 번 좀. 누가 오셨어요? 네. 아니 우리 조펜싱이었잖아요. 네. 조펜싱이. 아 제가. 아 네. 우리 한 번 좀. 느낌만 한 번 보여주시면 되니까. 네. 박수를 한 번. 저는 영광이죠. 네. 덤매트가 이제. 다리 찢으면서 공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제가 뭘 하냐. 아 이게. 제가 이쪽에서. 네네. 제가 여기 있을까요? 네. 네. 그렇게 하고 계시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딱. 이렇게 나가는 게. 이렇게 딱. 이렇게 나가는 게. 이렇게 딱. 이렇게 나가는 게. 여기가 따가운데. 여기가 따가운데. 여기가 따가운데. 여기가 찰싹 소리 났는데. 아니. 오. 수시까지 보고 날아갔어요. 와. 슬로우로 하면 거실 수 있어요? 슬로우로? 와 근데 진짜 빠르다. 슬로우로 하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빠르지? 이제 쭉 가서. 빡빡. 아. 와. 와. 다리 길이가. 아우.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유. 대한민국 역대 하계올림픽 300번째. 메달이기도 하고요. 아 이게. 정말 의미가 많은. 예. 그런 또 큰 메달이군요. 몸은 괜찮은데 기운이 많이 없었어요. 정말. 그리고 그 상대 마지막에 저랑 하는 선수는. 이번 전 올림픽까지. 개인전을 3연패 하는 선수예요. 와. 어떻게 보면 저보다 훨씬 더. 그런. 커리어가. 경험치 이런 게 크죠. 그러니까 이제. 큰 무대는 예외가 더 많이 했었으니까. 부담이 엄청 됐어요 진짜. 개인전은 도전적인 거지만. 단체전은 지키는 입장에서 저희가 게임을 뛰었기 때문에. 조금 더 단체전에 대한. 애정이 깊었던 것 같아요. 아. 그날은 숙소 분위기 정말 뭐. 장난 아니었죠. 돌려서 마음껏 봤습니까? 마음껏 봤습니다. 왜냐하면. 다 보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볼 수 있지. 이게 또 어떻게 펜싱을 시작했는지가 궁금한데요. 저 일단 친형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아 펜싱을요. 네. 중학교 2학년쯤에 시작을 했는데. 네. 저희 형이 이제. 사실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좀. 말을 잘 안 들어서. 엄마 아빠 말을 잘 안 들어서. 운동부에 어떻게 보면 집어넣은 거죠. 엄마 아빠가 살짝. 근데 거길 제가. 저는 말을 엄청 잘 들었어요. 근데 거길 제가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안 된다. 운동하지 마라. 이렇게 거절. 이렇게 반대를 엄청 많이 했죠. 오상우 선수는 그걸 보고 하고 싶었는데. 네. 보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진짜 막. 발이 쭉쭉 짙고. 우아하면서도 뭔가. 확진감도 있어 보이고. 막 역동적이니까. 동작들이. 그리고 칼 하면 좀 이렇게 멋있잖아요. 그래서 엄청. 하고 싶어서. 따라갔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 중학교 1학년 치고는 작은 키는 아닌데. 160이었거든요 제가. 아 그래요? 근데 제 또래 같이 시작하는 친구들은. 80 이랬어요. 중1인데. 네. 근데 그런 애들이랑 제가 경기를 하고. 연습을 해야 되니까. 안 닿는 거죠 어떻게 보면. 키가 작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키가 작은 사람들이 하는 스텝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좀 더 스피드로 댄스. 갑자기 키가. 다다다닥 큰 거예요 제가. 아. 중학교 때. 그래가지고 이제. 키 작은 사람이 하는 스텝을. 이제 키가 커서도. 소화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좀 이제. 두 명의 이제 어떻게 보면. 뒷받침을. 어머니 아버지가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펜싱도 장비가 비싸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거를 막. 물려받으면서 막 했었어요. 장비를. 네. 그. 그. 위아래 한 벌인. 흰 색깔 도복이라는 게 있는데. 도복은 거의 진짜. 한 8, 90 정도 하고. 그리고 자켓은 또. 때리는 데니까. 센서가 고장 날 수도 있고. 구멍이 뚫릴 수도 있고. 근데 그러면 거의 뭐. 한 35만 원 정도 하는데. 뭐 씨앗 몇 개 나갔다 오면. 특히 외국에도 힘이 세니까. 금방 금방 바꿔야 돼요. 그걸 또. 어떻게 보면 부담이 안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 펜싱부가 없는 중학교로. 입학을 했어요. 제가. 근데 펜싱이 있는 중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어떻게 보면. 그걸 못 가게. 그냥 못 가게 라기보다는. 안 가는 게 어떻겠냐. 그냥 공부하는 게 어떻겠냐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대전에서. 운사모라는 이제 모임이 있거든요. 그 뭡니까? 운동을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대전에 이제 뭐 체육회나 뭐 체육 이런. 꿈나무들을 위해서. 꿈나무들을 위해서 이제 모임을 만든 거예요. 장학금을 주고 막. 지원을.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 주는. 그런 거에서 지원을 받았었고. 그 모임 덕분에. 제가 뭐. 시합 때 새 거 입고 막 나가기도 하고. 운사모가 없었더라면. 조금 일찍 그만두지 않았을까. 생각해. 오상욱 선수 때문에 대전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아 지금 뭐. 오상욱 선수 지금 플랜카드가 찢었다 대전의 아들 오상욱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뭐 대전 시내에. 많이 지금 붙어 있어요. 이게 곧 대전에 오상욱 선수 이름을 딴 펜싱 경기장도 생깁니다. 야 야. 우와. 오상욱 경기장. 이런 게 이런 경기장들이 있어요. 대전 하면 원래 떠오르는 게 X힘당.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제. 오상욱이죠. 오상욱. X힘당을요? 이긴다고요? 아니요. 사실. 사실. 요금 다 했습니다. 콜라보에요. 이게 저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오상욱 선수가 이런 글을 썼다고 해요. 오상욱의 2023년 한 해를 한 단어로 정리해보자면 트라우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나를 한 뼘 더 성장시켜줄 거라 느낍니다. 일단 부상을 당했는데요. 막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왔었어요. 네.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다 나왔는데 네. 이제 무서워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 동작들을. 그 부위가 또 다칠까봐. 네. 그러니까 그때 다칠 때 이제 상대 발을 밟고 이렇게 꺾여서. 꺾이는 그런 경우였는데 아우. 이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데 많죠. 그러니까 부딪히는 그 상황이 확 제가 빼게 되더라고요. 그냥 얘한테 질 것 같다고 생각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아빠랑 저랑 둘이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심장이 철렁했어요. 진짜 이거 선수를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사실 들었었고 본인도 그때는 그랬었어요. 복귀를 못하면 사실 그대로 은퇴를 해야 되니까 상대랑 많이 부딪혀야 되는 종목인데 그 부딪히는 게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키가 크니까 긴 공격을 하는 게 장점인데 나가지를, 무서워서 나가지를 못하니까 좀 무섭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선수 때 이제 부상이 좀 있었어서 결국에는 은퇴를 좀 결심하게 됐었는데 어찌 됐든 계속 선수를 할 거라면 이렇게 무섭다고 피할 수 없으니까 그냥 다치는 게 무서워서 피하면 그냥 선수 못한다. 그러니까 네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네가 부딪혀서 극복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저랑 옛날부터 같은 걸 배웠고 그리고 제가 뭘 잘하는지 그런 거를 다 잘 아니까 더 냉철하게 얘기해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떤 동작이 안 된다는 거를 빨리 인지를 했고 그런 동작에 대한 트라우마를 깨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혹시 나에게 펜싱은? 저에게 펜싱이란 인생의 거의 절반이 넘죠. 인생? 인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펜싱은 나의 인생이다. 확실히 태극기를 달고 시합을 뛴다는 거는 프라이드가 좀 달라요. 대한민국의 오성으로 시합을 많이 나가는 거니까 어떤 선수한테 지면 아, 나 프랑스한테 졌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프랑스 어떤 선수한테 졌네라고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한테 진 상대도 아, 나 한국한테 졌어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만큼 좀 자부심? 프라이드? 이런 게 좀 큰 것 같아요. 4연패 도전해야죠, 당연히. 5연패, 6연패, 7연패 진짜 계속 도전하려고 5연패 프로그램은 5연패 시 providing cebo žg